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시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날짜 1번 예제 클릭하시구요. 오늘의 날짜를 구한 함수입니다. B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 함수가 있습니다. Today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늘 날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now 함수를 선택하시구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서 연도, 월, 일, 시, 분, 초를 추출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5셀을 선택하시구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연도를 추출한 함수가 이열 함수가 있습니다. Y, E, A, R 선택하시구요. 우리 B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B2셀에 입력된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months 함수 선택하시고 B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데이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D, A, Y 선택하시구요. B2셀에 날짜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시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B8셀 선택하시구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time 함수를 선택하시구요. 아, time이 아니죠. hour 함수를 선택합니다. hour 선택하시고 B2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구요. minutes,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minutes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초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S, E, C, O, N, D 선택하시구요. B2셀에서 가져오자 합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이제는 B11셀에서는요. 조금 전에 연, 월, 일을 구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요. 날짜 형식으로 조합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란 함수구요. B11셀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데이터 함수는 안쪽에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연은 B5셀에, 월은 B6셀에, 데이는 B7셀에서 각각의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일까요? 타임 함수 선택하시구요. 시, 분, 초 값을 넣어주시면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아워로 통해서 구해놓은 B8셀, 그 다음에 B9셀, B10셀을 각각 시, 분, 초로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에 대한 요일의 일련번호를 구할 수 있는 위크데이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WEEKDAY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2셀을 가지고 오늘 날짜에 해당한 요일 번호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B2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이 1은요. 1번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1호일이겠죠. 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월요일은 2번, 수요일은 3번, 화요일은 3번, 수요일은 4번이란 숫자가 값이 표시가 됩니다. 구한 값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제가 미리 사용자 지정에다가 AAA라고 넣어놨다 하면요. 다시 한번 날짜 및 시간에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B2셀의 요일의 값을 구해서 그 값을 셀 서식을 통해서 무슨 요일인지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해놨더니 일요일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B13셀을 가지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B2셀의 일련번호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2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반환하겠습니다.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수요일이 3번이라고 값을 반환하겠다 하시면 리턴 타입을 2라고 넣으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값이 반환돼서 7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사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가 1, 2, 3, 3가지가 있는데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값은 유형에다가 1이라고 넣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값은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월요일을 0으로 시작하는 값을 반환하고 싶을 때는 3이라는 유형을 쓰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위크데이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데이트벨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DAT 밸류라는 함수가 선택하시고 이미의 날짜 2017년 8월 15일에 해당한 날짜에 숫자값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날짜에 일련번호의 숫자값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라고 데이트벨류라는 함수에다가 날짜를 넣어주고 확인하시면 이 날짜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밸류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5일 아 제가 8월 26일라고 넣었네요. 15일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결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날짜 2번 예제 클릭하셔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2번 예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 함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임의로 어떤 함수입니다. 라고 예제를 좀 구성해 봤고요.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일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구입품목이 입력되어 있고요. 가격이 있습니다. 결제일 첫 번째에다가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구해가지고 D4부터 D9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시고 E-Date라고 되어 있죠. 함수에 대한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D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E-Date 다섯 번째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대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클릭 한번 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내가 구입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이 경과하냐면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3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5월 1일날 구입한 있는데 3개월이 경과하면 8월 1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데이터들도 3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에 말일을 구해가지고 결제일 이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 데이트처럼 구입일 날짜 넣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경과한 날짜 실제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결제일 2번은 3개월이 경과한 말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2, 5, month입니다. 지정된 달 수 이전이나 이후 달에 마지막 날에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A4셀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말일을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월 1일에 3개월이 경과했으니까 8월이고요. 말일 날짜를 표시해서 8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일에서 주문일에 평일 배송기간이 경과한 배송기간은 B13부터 B17에 입력되어 있고요. 경과한 날짜를 배송예정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C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W, O, R, K, D, A, Y입니다.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스타드 데이터 주문일을 시작으로 해서 배송기간이겠죠. 배송기간이 B13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이에 특정 휴일이 있다면 특정 휴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 시작과 기간만 넣어주면 평일 날짜로 계산해서 경과한 날짜가 언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일날 주문했는데 3일 지난 날짜 10월 9일날 주문했는데 3일이 경과한 날짜 10월 12일 정도에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했을 때 날짜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중간에 날짜가 좀 많이 경과했는데요. 주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10월 20일 데이터에서 10월 24일 이틀 지나야 되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표 3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출일과 상한일 사이에 날짜 수를 1년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가지고 대출기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EAR FR8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스타트 데이터와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사이에 날짜 수가 1년중 차지하는 비율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한번 클릭 하신 다음 시장 날짜는 대출일 A21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상한일 B21셀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베이지 세 번째 칸에 갖다 놨더니 날짜 계산 기준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왼쪽에요. 도움말 창을 한번 클릭해 보면 화면에 도움말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가 세 번째 인수가 1, 2, 3, 4 가 있습니다. 실제 날짜 생략하면 1번이 생략하면 아 0돈을 생략하면 첫 번째 360일 360일 기준으로 30일을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1, 2, 3, 4 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날짜 계산 기준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제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교재 예제 실습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365일 기준으로 실제 날짜를 계산하겠습니다. 3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아마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날짜 계산 기준 값을 제시할 겁니다.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말 창은 닫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대출 기간이 100% 퍼센트로 구해진다면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내가 실습한 게 맞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짜시간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날짜시간함수